빠르고 신나는 곡보다는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올해 거의 여름에 한번 연주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ost 곡이에요.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입니다. 이 곡도 캐롤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노래곡은 아니고 피아노 연주곡으로 유명한 곡인데요. 아마 이 곡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연말 12월이 되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곡이라서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곡입니다. 사실 연주를 안 한 지 이제 한 반년이 넘어가지고 조금 기억을 하면서 쳐야 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 이 곡을 안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아마 올해의 광화문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캐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연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 형님 나 여기 광화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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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앉을 것 같다, 보고있어 아 근데 얘 집 거 아니야 아 그래요? 아 그럼 막 우리는 막내는 안 할거야? 말이네 형님, 말이네 알아요? 말이네 형님, 이 자녀만 왜... 이 자녀만 왜... 이 자녀만... sprechen 을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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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